이 나무는 뉴질랜드 소나무고요. 이건 소나무입니다. 길이는 3천2백이고 500에 400 이런 나무도 벤치를 많이 나갑니다. 소비자들 다 맞도록 이렇게 나무를 다 만들려고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도 나무 5m를 다치하고 있습니다. 5m를 다치와서 나무를 정리를 합니다. 도마재나 소품 만들기를 공방 이름분들이 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8월 31일날 공방사장님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 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나무 많고 여기도 지금 유송 망고 유송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여기도 원래 원래 이거를 다 건전한지 5년 이상 나지 않나 봅니다. 나무 욕심이 많다 보니 나무만 막 사다 갖다 대다 보니 막 대다 보니 나무가 맛있다. 조금 요새 피곤해하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졌죠? 저거 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8월 31일날 경매 공짜 이런거는 다 공짜 드릴겁니다. 이런거 다 공짜 드릴겁니다. 8월 30일날 공짜 드리고 여러분은 많은 공짜 이렇게 할겁니다. 저희는 못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마당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나무가 너무 많다 보이고 나무 길이 6m 짜리입니다. 내가 봤을때 6m 여기에서 쭉 나가고 뭐 저는 이거 10년도 80년도 재고가 될 것 같아요. 이 건조가 다 됐나 봅니다. 바스카라 체리 뭐 이 부빙가 이만 높이 이 길이가 6m 입니다. 6m 쭉 이 부빙가도 있고 많네요. 이렇게 쭉 쭉 쭉 감사합니다. 재고 끝이 없습니다. 재고 끝이 없습니다. 대한복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